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셨던 시간은 33년이라는 짧은 기간입니다. 그 중에 천국복음을 전파하신 시간은 불과 또 3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역하신 마지막 3년을 우리는 공생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공생회를 들어가시기 전에 요단강에서 세례요원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물의 몸을 이렇게 잠그셨다가 요단강 물에서 나오신 바로 침례였죠. 요단은 가난으로 이슬라엘 백성이 들어갈 때 마지막 가난에 들어가기 위해서 바로 그 마지막 과정을 지낸 것이 바로 요단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난으로 들어갔는데요. 그것은 마지막 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옛 자아가 죽고 거듭나는 곳이라는 상징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심으로 인해서 육지와 땅에 속한 세계를 끝내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지닌 인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거듭나실 일이 없고 다시 사실 일이 없으신 예수님이셨지만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 육지와 땅에 속한 모든 세계를 이제 육의 사람으로 이것을 끝났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한 알의 밀알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역사를 사람들에게 바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후에 충만히 임하심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르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그런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그 다음엔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려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요단공에서 세례를 받으신 후 성령 충만하신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임한 성령이 예수님을 광려로 이끌어내시고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다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성령이 충만한데 어떻게 시험이 올 수 있을까요?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렇게 성령이 충만한 예수님은 어째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더구나 성령께서 그를 광려로 이끌어내셨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보통 마귀의 시험이라고 하면 성령이 떠나있을 때 신앙이 약해져서 하지마야 될 일을 하였을 때 계명을 어길 때 오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에게서 오는 시험은 성령을 떠나있을 때 옵니다. 그러나 세상이나 마귀에게서 오는 시험은 오히려 성령이 충만할 때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이 충만하셔서 사명감으로 불타고 있을 때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나무는 자라날수록 높아질수록 더 고센 바람을 받는 법입니다. 도둑이 훔쳐갈 것이 많은 집을 노리듯이 믿음이 강해지고 성령이 충만해지고 받은 은혜가 크면 마귀의 방해와 공격도 더 커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혀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시지만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유혹에 빠지거나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할 분이 절대로 안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잘 알고 있는 마귀는 예수님의 하신 일을 그대로 보고 있지만 않습니다. 예수님의 위대한 능력을 아는 마귀는 세 가지 교묘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시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데는 다 하나님의 기쁜 뜻이 계셨던 것입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잃어버 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나타내주시고 또 마귀의 모든 계획이 예수님 앞에서 실패로 돌아갈 것을 마귀에게 선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시험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마귀에게 예수님을 한번 시험해보라고 허락하신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마귀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은 것이라고 해야 맞는 것입니다. 마귀는 첫사람 아단과 하와를 넘어뜨린 시험을 예수님에게도 똑같이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아단과 하와를 이겼던 마귀에게 예수님께서 똑같은 시험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완전하게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예수님께서는 현란한 세상을 뒤로하고 광려로 나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광려는 여리고 서북쪽에 있는 높고 메마른 산지로 주변에는 석회석이 많이 쌓여있는 황무지였다고 합니다. 그곳의 이름을 제신문이라고 하는데 그 말의 뜻은 황폐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황폐했는지 그 당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항상 그곳은 마귀가 몰려있는 곳, 마귀가 끊어지지 않고 모여있는 곳으로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디를 봐도 먼지밖에 없는 뜨거운 광려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혼자 들짐승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40일 금식하시면서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40일 금식은 죽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40일 금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또 40일 금식 몇 번 해서 현수막 붙여서 신령하신 종 이렇게 해서 현수막 써놓은 것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당시 40일 금식한다는 것, 뜨거운 그런 황폐한 곳에서 먼지구덩이에서 용광로같이 뜨거운 그곳에서 40일 금식을 하셨다는 것은 바로 마귀에게 죽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나는 목숨을 내고 일을 하겠다. 나는 생명을 걸고 일을 하겠다. 한 번 선전포고를 하시면서 바로 마귀에게 한 번 싸움을 하자고 예수님께서 선전포고를 하신 것입니다. 마귀는 뭐라고 주장을 합니까? 먹고 마시는 것만이 인생의 힘이라고 마귀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난과 연단과 시련의 숫자이며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다음 것을 준비하는 기간이 바로 40입니다. 모세도 신의 산에서 40일을 지냈고 엘리아도 광략길을 40주에 쉬지 않고 걸었고 이스라엘 백성도 40년 동안 광려에서 연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인류를 구원하시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시련의 과정을 통과하셔야 했는데 참으로 광려에서 40일은 매우 힘들고 고독한 시야가 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모두 이기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마귀가 수많은 시험과 한라를 통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유혹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더 많은 그 마귀가 최후의 발악을 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에게 마귀의 어떤 시험이 오는지 또는 그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과연 구원자로서 자격이 있는가를 시험을 했습니다. 어떤 시험을 했을까요? 첫 번째로는 바로 본문의 3절에 보면 마귀가 첫 번째 시험을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 얻은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굶주린 예수님께 마귀가 던진 첫 번째 시험은 바로 먹는 문제입니다. 먹는 문제 또 물질의 문제입니다. 돌들을 떡덩이로 만들려는 것은 배고프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넘어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런 것으로 증명해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선교 정책을 잘못된 것으로 만들려는 마귀의 신규입니다. 유산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라는 그런 음성을 들으신 예수님은 1억 원의 상음감에 불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마귀가 시험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라면서 예수님을 유혹을 합니다. 예수님께 마귀가 한 말은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사람들에게 먼저 빵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지금 세상 모든 백성들이 다 굶주리고 있는데 너희는 너의 동적을 위해서 돌들을 명하여서 다 떡을 만들어 주는 일이 우선 급한 일이 아닌가? 육신의 양식부터 해결해 줘야 되는 것이 구세주가 아닌가? 모든 사례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빵이 아닌가? 그래서 예수님께 그것을 유혹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잠깐 혼돈되실 수도 있었을지도 모르고 아, 내가 메시아라며 구세주는 먼저 이 배고픔, 금지로부터 이 사람들을 내가 구원해 내게 되는 거 아닌가? 가장 중요한 것이 우선 먹고 사는 이 빵의 문제 아닌가? 우선 시급한 것이 그것이 아닌가? 라는 혼돈을 주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뜻을 얻임으로 구원 사역을 방해하려는 그런 유혹을 한 것입니다. 요즘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입법자들에게 선거 때마다 이 부동생도 강동원께 우리가 듣는 이야기가 뭡니까? 바로 경제입니다. 국민 경제를 활성화시켜서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 주겠다. 누구나 그것을 들고 나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 먹고 사는 문제가 인생의 전부도 아니요. 그것만이 또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국민들이 행복해지는 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은 먹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먹는 문제는 본능적입니다. 돌은 돌이고 떡은 떡인데 돌은 명하에서 떡을 만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기적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불가능으로서 가능케 하는 기적을 일으켜보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때 예수님께서 아 옳다. 그래 돌을 명하에서 내가 얼마든지 떡을 만들 수 있지 라고 하셨다면 그 마귀의 시험에 굴복하셨다면 유대강야는 물론 아라비아 사막까지 일주의 곡창지대로 변했을 것입니다. 굶주를 필요가 없습니다. 굶주려던 백성들은 배불리 먹고 태평성대로 일었을 것이며 병자들은 잘 먹고 건강을 되찾아서 노로같이 뛰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 나라는 로마 압지에서 해방을 받아서 독립하게 되었을 것이며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환호석에서 세계복음화를 일사천류로 진해시킬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 세상의 물질적 불가능을 해결하기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 같이 먹고 마시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시험을 받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삶에서의 떡의 필요성은 인정하셨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의 떡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육보다 영이 살아야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먹고 사는 것은 본능적이지만 밥만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며 밥을 먹어도 인격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금으로 밥을 먹는 걸 숟가락으로 퍼먹어도 여러분의 인격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개도 사람처럼 먹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동물과 다른 점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창조될 때 흙으로 빚어서 만들었지만 하나님이 생기를 받으므로 우리는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땅과 하늘, 육과 영이 겸비되어 살도록 창조된 존재인 것입니다. 땅에서 나온 양식을 먹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먹을 때 우리는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주리고 배고픈 예수님의 진정한 양식은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순정하며 그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몰랐던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을 받았죠. 430년 종살이 하던 그들의 사고방식과 모든 의식은 보이는 것 그리고 떡을 먹고 세상에서 양식을 먹는 것 그것만 있으면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로 몰아넣으시고 연단하시면서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읍에서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걸 알기 위해서 그들을 훈련하시고 낮추시고 추리시며 그리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신앙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사고방식을 전혀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문제만 생길 때마다 물 문제 먹는 문제 부딪히면 오세로 원망을 했습니다. 외국 땅에 가만 놔두지 여길 끌어내갖고 이게 무슨 사는 것이냐고 이 죽을 고생을 시키면서 이곳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고 불평하고 아우성을 친 것입니다. 메시아 사역은 백성들의 물질적 또는 육체적 피로를 채워준 그런 역할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 먹여주심으로 인간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준 영혼구원의 사역이 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먼저 죄를 회개하고 거듭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병자를 고치실 때도 내 죄가 용상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시면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걸어갔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먹지 않으면 아침을 먹지 않겠다는 노 바이블 노 블랙퍼스트 그런 신앙으로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내 영의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 믿고 오랫동안 신원생활하면서 아직도 세상 물질 먹는 문제 빵 문제 떡 문제만 여러분 치중에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를 연단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마귀가 준 시험은 과시욕입니다. 본문 5절 6절 말씀을 보면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을 때 그가 나를 위한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더러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합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하찮은 사실을 부풀려서 거짓 과시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받은 능력만큼 가진 능력만큼 자신을 드러내서 증명하라고 합니다.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어. 돌들을 명하여 떡떡이를 만들 수 있어.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봐. 절대로 천사가 네 발을 부딪히지 않도록 붙잡아 주실 것이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자꾸만 죽게 세우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유혹을 하고 예수님을 시험을 합니다. 충분한 희열을 느끼는 것처럼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을 드러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격을 그런 것으로 드러내 보면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를 받고 예수님의 기쁨이 충만해질 것입니다. 마귀는 10편, 91편, 11절, 12절도 말씀을 인용하여서 예수님을 시험을 합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려던 능이 보호할 것이라는 말씀을 인용하여 능력만큼 성경을 증명하라고 유혹을 합니다. 마귀들도 하나님의 말씀 갖고 들이댑니다. 신천지나 이단들도 하나님의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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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보다 더 쪼개며 더 많은 것을 알고 많은 답변을 가지고 그들은 우리에게 접근해 옵니다.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하면 점점 담수가 높아지는 것을 봅니다. 마귀가 시험하는 조건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시험하는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무엇이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시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시험 받게 하면서 내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아버지가 나를 돌봐주실 거야 나를 지키실 거야 라고 하면서 한번 뛰어내려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명기 6장 16절 말씀으로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의 어하로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을 인용하여서 단어의 시험을 물리쳤습니다. 마사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물이 없으니까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명령대로 반석에 가서 잔석을 치니까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가시할 고난의 길 조롱과 채찍과 가시 멸류관과 못 박히는 십자의 길을 버리고 쉬운 방향으로 목적을 달성하라고 합니다. 저들은 아직까지도 너를 어떻게 알고 있어? 너른 나살의 목수 정말 초라하시고 뛰기로 알고 있지 않아? 아무도 너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주지 않아? 누가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주겠느냐? 그러니까 성전곡동에서 한번 뛰어내려봐.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지켜줄 것이고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너를 보고 있다가 너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로 보고 믿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 전도해. 얼마나 빠른 방법이냐? 왜 이렇게 고생하는 십자가 길을 가려고 해? 왜 무명으로 사람으로 살다 가려고 해? 라고 하면서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마귀는 가장 노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마귀의 왕국을 건설하는 걸 원합니다. 십자가 없이도 인류의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다고 예수님을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세계보고 말을 실현하기 위해서 지름길을 보이는 것처럼 예수님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 쉽고 안일하게 살고자 하는 유혹은 항상 우리에게도 다가옵니다. 그러나 십자가 없이는 구원도 없고 생명도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고 멸류관도 없습니다. 십자가만이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진리를 아시기 때문에 십자가 길을 택하신 것입니다. 교회 생활하다고도 그렇습니다. 작은 교회를 안 가려고 합니다. 그 교회도 다 작은 교회였다가 커진 교회들입니다. 작았을 때 나와서 고생한 그런 선배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좋은 시설에서 좋은 프로그램 속에서 예수를 그들이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초창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커집니까? 많은 세월을 여러 가지 많은 풍파와 마귀의 공격을 받고 그리고 부단히 성도들의 모든 비하단과 그리고 정말 수고로 인해서 교회가 커지는 것입니다. 그러는데 작은 교회는 안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무겁습니다. 십자가가 무겁습니다. 고생하면 아는 척하지요. 일하라 그러지요. 가기만 하면 뚫듯이 반가워하지요. 뚫듯이 반가워하는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뭔가 등 이렇게 어깨 넓은 사람 뒤에 꼭 숨어있으려고 합니다. 제발 목사님 나를 좀 안 쳐다봤으면 좋겠다. 나를 좀 숨어서 나를 절대로 얼굴을 익히지 않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교회에서 고생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뒤에 멀리 앉았다가 예배만 드리고 옵니다. 아우 교일 교일 그런 거 아기 싫네요. 제가 개축교회 갔다가 아주 그냥 허리 꼬부라지는 줄 알았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그렇지만 그때의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지고 고생한 그것이 여러분의 멸류관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왜 모르지 모르겠습니다. 작은 교회에서 작은 교회에서 수고할 때 주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늘교회가 커져도 여러분들은 계속 수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커진 다음에 그 다음에 뒤로 가지 마시고 커져도 작은 교회는 큰 교회는 큰 교회의 일꾼들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셀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리더들이 너무나 많이 필요해서 더 또 막 자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 교회는 큰 교회의 일꾼들이 더 필요하고 손들이 많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고생 안 하고 신앙생활하는데 예쁘고 아름답게 그렇게 멋있게만 신앙생활하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는데 많은 분들이 부담없이 예수 믿고 싶습니다. 부담없이 나는 교회 다니고 싶습니다. 나한테 부담 주지 마세요. 부담이다 뭡니까?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죽음으로 나를 따르는 길 이것이 십자가의 길, 제자의 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십자가가 없이 부활도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 여러분이 멸리고 하는 것 상관이 없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는 그러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질 때 그것이 나에게 영광이 되고 주님 나타나실 때 큰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다른 교회 분이었는데 오래전에 알았던 분인데 그분을 기도를 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정말 물질도 있으시고 모든 명예도 있으시고 어떤 걸 갖추신 분이셨습니다. 학교도 좋은 곳을 나오시고 그런 분이 얼마나 겸손하게 성기는지 몰라요. 남이 안 가는 곳, 남이 힘들어서 들여다보지 못하는 곳, 또 남들이 일일이 신경 쓰지 못하는데 관심을 가지시고 숨은 봉사를 많이 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삶을 들여다보면 눈물 없이는 갈 수가 없는 길이죠. 얼마나 몸이 힘이 듭니까? 일찍이 과부되신 분인데 많이 힘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정말 찾아가시면서 그런 일을 하시지 않아도 될 분이 어떻게 그렇게 일일이 다 자식을 하셔서 힘드면서 고생을 하십니까? 부목사님들이 어디다가 나가셔서 교회를 개척하시면 저 거기 가서 일부 예배 드리고 또 본재단에 와서 열심히 성기시고 그래서 전도도 그렇게 많이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사서 고생하실 필요가 뭐 있을까요? 그렇게 몸도 안 좋으시면서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회를 주시는데요. 제가 그걸 외면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편안한 길 갈 수가 있지만 무슨 말을 들으면 그냥 지나치지 못해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자꾸 말하기 때문에 가족, 식구들이 뭐라고 그런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분을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다 지고 갑니다. 각자에게 주신 내 몫의 대의 십자가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세 개의 십자가, 두 개의 십자가, 또 각자에게 주신 그 달라디만 그 십자가는 다 하나님께서 이제 정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바로 집니까? 십자가를 안 집니다. 안 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다 집어 던집니다. 그러면 집어 던지는 사람들이 땅에다가 십자가를 던진 게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지지하는 사람. 그런데 그 가운데서 남이 지지 않고 떨어진 십자가를 주셔서 그것을 자고 자기가 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남이 아닌 십자가. 저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내가 합니다. 저 사람이 돌봐야 되는 일을 내가 합니다. 저 사람이 분명히 해야 될 일은 회피하고 안 합니다. 그럴 때 그것을 따라가면서 그것을 주셔서 그런데 이분은 어깨에 큰 바구니를 삼탱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 이렇게 지고 있었습니다. 천사들이 남이 안 지은 십자가들 다 떨이고 집어 던진 십자가를 가면서 그 십자가는 누군가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십자가, 어느 사람에게 주신 십자가, 그것을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주며 예수님이 또 이제 오실 때가 가까이 오는 것 아닙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고 봉사를 해야 되고 영혼구원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남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떵에 들어갔는데 그것도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천사가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 십자가가 떨어진 십자가를 집어서 누군가의 어깨에다가 짊어지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남이 안 하면 나라도 해야 됩니다. 이 나라의 임적 지금 이런 상황에서 위정자들이 저 모양이고 교회 지도자들이 기도 안 하고 교회마다 그냥 다른 일에만 몰두하면서 세계의 성교를 외치지만 사실 자기 나라가 곪아서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내가 정부도 돌아보고 남의 나라도 돌아봐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를 다 자려야 됩니다. 지금은 이 나라를 돌아볼 때 아닙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할 때 교회마다 기도를 안 할 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자꾸만 교회 기도를 시키고 또 교회에서 기도를 시키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시키면서 나라를 구원해 주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앉은 십자가를 다 땅에 떨어뜨리니까 떨어진 십자가를 천사가 집어서 그 사람 어깨에 지어줍니다. 이분은 그것을 잘 지고 갑니다. 무거운 십자가를 남의 떨어진 십자가를 다 지고 가면서 힘들어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아 이런 귀한 분이 있구나. 우리도 이런 신한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도 피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도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편안한 길을 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인기를 끌고 뭔가 나에게 확실한 남들이 알아주는 과시욕으로 내가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남들이 더 인정받고 높은 데서 살아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막상 우리에게 주는 험하고 거칠고 그리고 우리에게 참으로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안 주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만한 수많은 길들을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었던 분입니다. 물질적으로도 말씀 한 마디면 5천몇 명의 열두강절이 남은 그런 역사를 일으키셨죠. 오병의 호로 축복만 한 번 하시면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또한 정말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지셨다고 해도 예수님은 절대 다치지 않고 땅에 안전하게 내리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실 수 있지만 그런 방법을 택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내가 인생들을 위해서 죽지 않고는 이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걸 예수님께서 알으셨기 때문에 또한 아버지의 뜻이 그것이라는 걸 예수님께서 알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내려오실라고 하면 못 내려오셨겠습니까? 열두영도 더 되는 천사대로 풀어서 당장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예루살렘으로 십자가의 길을 알고도 가신 길이고 침묵하시면서 묵묵히 가셨고 십자가에서도 묵묵히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만의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십자가 지는 길이 힘들고 참으로 고통스럽고 피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고 어디로 도망가고 싶은 마음. 요나가 바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이 십자가의 길. 주님의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길말이 영생의 길이고 생명의 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주는 어떤 여러분의 박수갈채의 환호 그런 것에 익숙해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면 되겠지. 우리는 누가 알아주면 됩니까? 주님이 알아주시면 됩니다. 내가 스스로 좋은 길을 가려고 했다. 우리 길이 비단길로 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길로 인도를 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금길을 가고 싶고 좋은 길을 가고 싶고 내가 안전한 길 부드러운 길 가고 싶어도 주님께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할 때만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영의 사람이 먼저 만들어지지 않고 세상에서 그런 길을 간다고 하면 얼마 동안 갈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다음에는 낭떠러지가 오고 벼랑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여러분에게 십자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받은 시험은 세상 권력입니다. 8절 9절을 보면 마귀가 떡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가로돼 만일 내게 엎드려 경비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줄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운 바로 그런 시대도 실패했죠. 우리가 마귀는 이번에는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이라는 미끼로 예수님을 유혹해서 하나님을 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 권력입니다. 모두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을 그에게 보여주면서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나에게 절만 한 번 해. 나에게 절만 한 번 해. 그럼 내가 너한테 그것을 다 줄게. 마귀의 절을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과의 타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악과 타협하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악에게 굴복하는 것이 마귀에게 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제시대 때 수많은 목사님들이 신사 참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거로 인하여 옥에 갇히고 순교하신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그까지가 절 한 번 하면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절 한 번 하면 그리고 뒤로 돌아가서 다시 예수 믿어. 그런 유혹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형사들이 다 그렇게 악한 형사들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목사님들을 보면 한 번만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가서 하나님을 하십시오라고 하면서 어떻게든 그 어려운 길을 피해주려고 했던 형사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만 돌려야 경배를 하나님 아닌 존재에게 돌리게 하므로 하나님과 같은 또 다른 존재를 만들고 싶어 하는 것. 이것은 마귀의 바로 계략인 것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막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는 말로 아당과 하와를 속여서 하나님이 아니면서도 하나님과 같이 되어버리는 교만의 죄에 빠지게 했던 마귀의 관계와 같은 것입니다. 천하만구의 영광과 권세는 성공을 바라는 게 바로 꿈입니다. 그 꿈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흔한 말로 요새 그런 꿈이 없다면 비전이 없는 것이죠. 이 권세를 아껴서 수많은 영웅 호골들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미친 듯이 이 세상을 살다가 갔습니다. 그러나 누가 보면 사장 육제를 보면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 권세는 아당의 타락 후에 이미 마귀 손에 넘어갔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잡으려고 하지만 영원히 우리 것이 될 대로 아닙니다. 이미 그것은 마귀에게 타락함으로 인하여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의 모든 행복과 인간의 모든 땅의 모든 등기는 다 마귀에게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권세는 자기 것이기 때문에 마귀에게 경비하는 자에게 주겠다고 마귀는 도도하고 거만하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한 번 양심을 팔아 천하만구를 얻을 수 있다면 영원까지 팔려고 합니다. 일본 사람들 중에는 하루에 아침, 낮, 저녁으로 교회 가고 신사회 가고 절간에 가는 겹치기 신앙인들이 많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겹치기 신앙인들이 일본에만 있는 것인가요? 한국에도 있고 예수 믿는 사람도 사회도 있습니다. 대학 입시에 가까우면 새벽에는 교회하고 그다음에 새벽기도 드리고 낮에는 성당에 가서 마리아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저녁 때는 또 조용한 절간에 가서 촛불 펴놓고 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세요? 그러면 그냥 마음이 불안해서 그럽니다. 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에게도 마리아님에게도 그리고 석가님에게도 부처님에게도 다 빌면 나쁠 것이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이 그럽니다. 엄마는 가만히 있느냐고. 그런데 아침부터 하루 종일 교회 가 있을 수는 없잖아요. 엄마도 다른 엄마들 같이 기도 좀 해봐 하기 때문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어떻습니까? 더구나 장로로 가면서 차찰 쫓아다니고 불쌍하게 해서 합장하고 머리 조아림 연등 달아주고 후원금 내는 정치인들이 우리가 있는 것을 봅니다. 저분은 도대체 장로님이야 뭐야? 그저 스님 만나면 합장하고 거기다 후원금 내고 정치인들은 그래야 된다면요. 종교를 처열해야 된다는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목적을 순정하게 해서 오셨고 하나님 성교가 경배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길 소망하셨습니다. 자신을 임금 사물리는 동족들의 모든 아우성도 거절하시고 세상 권력을 이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선하려는 마귀의 시험도 물리쳤습니다. 오로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험한 십자가의 길을 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으로만 세울 수 있음을 증명해 보이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0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사탄을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주노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경배는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하나님 뜻 안에서 사용된 것을 갈망하는 삶의 태도가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은 부단히 정말 자기 자신과 싸우는 것입니다. 세상과 싸우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간 육신을 지고 사는데 종교에만 신앙에만 몰딱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만 경배하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신앙으로 자기 자신을 만들기 위해서 세상과 싸우고 영적 싸움을 싸우고 그리고 항상 자기 자신을 돌며 하나님 앞에 노력하고 많은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목적은 예수님으로 메시의 왕국을 건설하는 방법으로 세상 권력을 이용하게 하고 물질을 이용하고 그리고 모든 인기와 모든 명예를 이용해서 마귀의 전략을 채택함으로 인하여 마귀의 나라를 건설하려는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보금을 전파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단지 그 방법을 좀 더 세상적으로 효과적인 방법으로 전략을 선택하라고 시험을 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세 가지 시험은 우리 그리스체인들이 우리 삶에서 끊임없이 늘 다가오는 시험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물질로 환호와 인기로 명예나 권세로 항상 유혹을 합니다. 아니 유혹을 받는 정도가 아니죠. 애시당 초부터 자나깨나 떡과 명예의 권세와 인기만을 구하고 있는 그리스체인들은 아니십니까? 우리는 마귀의 유혹의 방법과 흉결을 알아서 그 시험에 넘어가지 말고 예수님과 같이 시험을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물질을 가지고 우리를 막 유혹을 합니다. 너 주일날 교회 나가다가는 굶어죽어. 너 주일날 일해야지 어떻게 주일날 교회 나가서 일요일날 나가서 일하고 일해야지 그 시간에 나가서 교회 갔다 왔더니 너 사업 엉망돼. 교회 나가는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들이 나가 배불런 사람이 나가 너는 지금 그럴 때가 아니잖아. 아까 우리의 유혹을 하죠. 그리고 세상들 인맥 끊으면 안 돼. 좀 권력 있고 잘나가고 성공적이고 힘 있는 사람들하고 친해야지 넌 성공할 수 있어. 너 그렇게 외롭게 고독하게 초라하게 쪼그리고 앉아서 축복이 올 줄 아느냐. 그렇게 하면 성공 못해. 세상 사람들이 가는 방식으로 살아. 너로 도와주신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야 돼. 너 인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만의 절대로 성공의 길이 아닌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그런 길을 따라가며 십자가의 길을 버리고 주님을 멀리하기 시작했다면 여러분은 잘못된 길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높이시고 낮추시는 것 하나님이 아십니다. 성경 전체가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 그나라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지라. 예수님 세상 권력으로 그 다음엔 그런 기적을 행하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 일을 하셨다면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예수님 대출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떡의 문제는 말씀의 양식으로 명예와 권력의 문제는 순정으로 세상 영광은 하나님 경배할 분임을 고백함으로 이기셨습니다. 예수 그루산에서 마계시험을 이기고 매일매일 승리하시고 그런 분멸력을 가지시고 매일매일 주님 뜻대로 행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권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늘 부족하지만 저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주일날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혼의 양식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유교의 약심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르면 그것이 인생에 잘 사는 것인 줄 압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죽는다는 걸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험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인기와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 모든 환호와 박수괄체를 너무나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 명예와 권력을 우리의 생명같이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삶의 목표와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가 채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모든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신 주님과 같이 우리들로 승리하는 하나님 정말 참된 그리스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시된 그 방식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주신 십자가를 기쁘게 하시고 주님께서 낮추실 때의 기쁨으로 낮아지고 주님께서 높이실 때의 겸손함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하는 우리들 되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는가 생각하고 인간의 생각 버리고 하나님께서 합당한 대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늘 우리의 마음에 감동 주시고 우리에게 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참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 앞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